갓솔저 큐티행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아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은 어떤 생각은 뭐죠? 어떤 신앙의 핵심. 여러분 어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뭐죠? 두 번째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이건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태도의 문제. 그게 어떤 인간 생활이고 또 신앙 생활이기도 이렇게 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 악한 마귀의 어떤 사탄의 마음으로 대하느냐. 미움의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런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어떤 남의 어떤 약점. 남의 어떤 단점이 눈에 잘 들어올까요? 남의 어떤 칭찬. 또 잘하는 것. 왜 칭찬에 인색하고 그런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고. 왜 이렇게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에 확 들어오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몇 년 동안 그것을 막 써먹고 그걸 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것을 꺼내가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까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한 사람조차도 얼마나 상대방의 과거의 일 가지고 얼마나 또 또 또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속죄를 하면 회개를 하면 그날로 잊어버리고 더 이상 영원히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써먹죠. 그 상대방을 까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죠.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나 오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때, 상사가 신입사원을 대할 때, 기신자가 새신자를 대할 때,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할 때, 또 유식한 사람이 또 무식한 사람을 대할 때,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이 건강한 사람이 또 병든 자를 대할 때, 어떤 주인이 어떤 종을 대하는 이 관계.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잘할 때는 괜찮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약하다고요. 누구는 지식이 많고 누구는 지식이 없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어요. 부모는 살 만큼 산 사람이고, 자녀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눈높이가 서로 이렇게 틀리고, 이미 우리가 보유한 그 양들이 서로 이렇게 틀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일전에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1절에 보면 뭐요? Not to quarrel of opinions. 이 opinion에 대해서 뭐죠? 의견에 대해서 뭐요? quarrel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quarrel하지 말라는 것은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의견에 대해서 다투고 비판하고 그걸 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까요?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에는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전체 막 생활하던 그 삶이 자꾸 어떤 약간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저 채소만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먹고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3절입니다. 무엇이에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영어로는 ESP에서 웰컴하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서로 환영하라고 또 영접하라는 거죠.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3절 끝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자도 받았고 먹지 않는 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았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받은 사람을 우리끼리는 뭐합니까? 서로 약하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서로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상대를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5절 하나를 더 드신 것 같아요. 뭐예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겨요. 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뭐죠? 이방인들이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6월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또 초막절 대속제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날들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알 수 없죠. 또 이런 관점에서 서로 날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안식일이 요즘에 주일로 지키니까 이 주일로 내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월화수, 금토, 일 다 주일 처럼 여기고 살아요.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르게 여기면서 이렇게 사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의 확신들이 확장하는 것들 서로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런 어떤 이 틀림과 이 틀림이다 서로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믿음도 그렇고 여러 여기서 이제 믿음을 지적했지만 또 뭐죠?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 있어서 머물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기존에 오러다녔던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은 헌신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왜? 주님께 감사해서 세운 교회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을 이루어 그것을 동일하게 나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같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것이 왜 이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남을 비판하고 세신자가 왔는데 귀신자들의 어떤 그룹이 세신자를 용접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이라면 세신자가 왔을 때 정말 발에 신발 털어주고 웰컴해주고 웃어주고 받아주고 포옹해주고 어서오라고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러실 텐데 왜 우리는 세신자가 교회에 오는데도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뭐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뭐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웰컴해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선하게 반응하고 반응하고 오히려 더 사랑함으로 또 영접해주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가족에서부터 또 직장이면 직장 동료도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하다보면 또 서로의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라는 그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에 의거하여 실천해 보므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행복에 넘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순종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